이미은 얼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흘려줬습니다 뒤쪽 왼발 슈트 이어가지 않았구요 자 패스 연결했습니다 수비가 막아섰습니다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헤더 바운드 높게 튀었구요 오우 자 지금은 파울은 서른 되지 않았지만 경합중에 굉장히 안좋은 위치로 떨어졌거든요 어 네 지금은 김빛나 선수로 보여집니다 등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상이 우려가 됩니다만 자 일단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 김빛나 선수 부상이 우려됐습니다만 다행히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